제가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요 직전에 했던 것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리고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이렇게 나갑니다 실은 거룩한 공회 역시 교회에 대한 믿음이죠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communion of saints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교통 communion, fellowship 이거 다 교회 컨텍스죠 그 다음에 죄 용서가 나오는데 이것을 교회 컨텍스에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뭘 믿는가 죄 용서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웃라인에 보면 제가 하나님의 용서 이렇게 먼저 썼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이렇게 했는데요 한 번 누가 보금 7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 컨텍스가 뭐냐면요 50대나리온 빚진 사람과 500대나리온 빚진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이게 결론인데 그 이야기를 하신 후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니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예수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죄 용서를 하는가 이 뜻이거든요 누군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의 용서를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한 말이 참 귀담아 드릴만 한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 이 믿음은 무슨 저 컨텍스에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대 그래서 그거를 아멘으로 받는 것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 용서는 맞아요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죄 용서를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지가 뭔데 죄 용서하니 마니 하냐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죠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아빠의 죄를 용서한다 그러면 네가 Who the heck you are?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걸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얘기했냐면요 실은 우리끼리도 서로 용서를 하잖아요 I forgive you 아내와 남편이 한바탕 싸웠어요 그리고 화해를 하면서 여보 용서해 줄게 용서한다 미안해 용서해 괜찮아 이런 게 서로도 사람끼리도 용서를 주고 받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구체적인 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우리 학생들 사역을 할 때 전부 다 신혼부부들이 대부분일 거 아닙니까 갓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애를 낳으면 애가 백일이나 혹은 돌 때 어쨌든 학생들이지만 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하면 제가 단임 목사니까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 너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한 열댓 명, 스무 명 이렇게 와가지고 잔치를 하니까 여러분 학생들 박사학위 하면서 리서치 교수에게 받는 게 얼마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로 박사학위 공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작은 인캄에서 그 잔치를 한 200불, 300불 들여가지고 잔치를 그냥 떡 차려놓고 친구, 학생들, 교인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 돌잔치 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고마운 거죠 고마운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단임 목사님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약간 양해를 하고 들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학생, 예수 안 믿는 학생들이 이제 학원 지역에 와서, 미국에 와서 공부하다가 힘드니까 또 학교 캠퍼스에 한인교회가 학생들을 위한 한인교회가 있고 또 교회 가면 밥을 주고 그러니까 적적해서 이제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한 초신자들이란 말이죠 대부분이 그런데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아 이거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그냥 같이 또 돌은 그냥 넘어가니까 돌 먹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예요 아이 돌이 돼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잔치는 벌렸는데 사람들은 다 먹고 끝났는데 진짜로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실은 이 아이를 낳게 된 것도 은혜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1년 동안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잔치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감사를 표현하는 예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절대 헌금 얘기하려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래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은 1불도 없고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2,300불을 썼어요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 누가 제주는 부리고 누가 아 뭐지? 그거 뭐더라? 아니 하나님이 다 베풀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나 얻고 진애들끼리 먹고 야단이야 하나님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He should get the credit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목사님 모신 거는 어떻게 보면 형식이고 그냥 작은 애들끼리 먹고 잔치를 즐기고 끝나버렸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 그런데 인간들끼리 다 그냥 해 드신다고요 제가 이 예를 이걸 어디다 끄집어오냐면 오늘 컨텍스로 끄집어오겠어요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실수하는 거 많아요 그래서 미안하다 세상적으로 그냥 우리 소주 한 잔 먹고 우리 퉁 치자 뭐 그러면서 미안해 친구 그래 그냥 이번에 그냥 없던 일도 하자 그래서 자기네끼리 막 용서해주고 그냥 주고 받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하고 딜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하고 딜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 이웃에게 여러분이 지은 잘못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용서하고 왔다 갔다 자기네끼리 다 해 그리고 정리해버렸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모든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예요 우리끼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고받는 용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 용서는 누가 하는 거냐면 여러분끼리 주고받고 이렇게 퉁치고 하이파이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셔야 받는 거라는 사실을 좀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이 살인죄를 짓고 나서 회개한 기도문이 시편 51편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어요 자 보세요 뭐라고 썼냐면 어떻게 죄를 고백하냐면 내가 지금 가늠죄 살인죄를 지고 나서 내가 죽게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라 영어로 볼까요? Against you and you only Have I sinned and done what is evil? 여러분 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서론을 생략하면 저거를 읽는 순간에 이게 뭐가 확 올라와요 사람 죽여놓고 사람 죽여놓고 내가 죽게 만 범죄했다 우리아의 부모님은 어떡하고요? 우리아의 형은 어떡하고요? 아니 뭐요? 죽게만 하고 따져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의 잘못이 그의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데미지를 입혔는가를 부인하고 잊어버리고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잘못 사람 죽였잖아요 그거에 대한 죄에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오펜드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용서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게 그 뜻이에요 이거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무시하는 때 오는 잘못된 현상 제가 그거를 이제 곧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숙이 12장에 보면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때 모세를 비방했는데 누가? 미리암이 왜 비방했는지 아시죠? 구스 여인과 다시 장가를 갔어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의 부인 이름이 뭐죠? 시뽀라 맞았어요 시뽀라가 죽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재혼을 합니다 그게 바로 구스 여인이에요 구스 여인은 지금의 구스라는 말은 이디오피아 그래서 흑인 여인하고 결혼을 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 막 뭐라고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죄를 진 게 아니거든요 뭐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요? 가난 여인은 금했던 것은 기억하는데 지금 그 모세의 상황 속에서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이 무슨 끔찍한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미리암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모세를 비방하자 어떻게 됐어요? 네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세하고 미리암이 서로 해결해야 할 문제거든요 서로 모세한테 미안하다 하고 끈퉁 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여기 아론도 협력했어요 그런데 아론이 오빠인데 아론을 먼저 안 쓰고 미리암을 먼저 쓴 것은 이 일을 미리암이 주동했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셋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야 너 모세하고 너들은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모세에게 직접 얘기해 너희들하고 달라 모세 실은 미리암하고 아론도 제사장이고 선지자잖아요 여선지자가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더십에 있는 사람인데 너나 나나 거기가 거기다 하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올려와가지고 달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나서 모세를 대항한 것이 곧 나를 대항한 거다 하면서 문둥병으로 심판하시죠 어쨌든 그 두 인 이야기는 나중에 읽어보시고 저는 이것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끼리 잘못한 건데 결국 그게 누구를 향한 죄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죄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또 민숙이 몇 장이죠? 거기 적어놓은 게 보면 21장에 보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뭐 때문에 원망했냐면 야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면서 이 하찮은 음식 맛날을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죠? 뱀이 나와가지고 불평불만한 사람을 다 물어 죽였어요 다 독에 마비돼가지고 죽어가는데 그때 이제 레밀이 치료뽕을 주물을 떠서 뱀 모양으로 장대에 매라가지고 높이 쳐들어서 보면 살고 안 보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맛없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를 원망할 때 이거를 하나님이 자기네들끼리 여러분 모세가 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도 하셨지만 사람이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뭐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성격적으로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떻게 저를 다 좋아할 수 있겠어요 물론 다 좋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 열나도 안 맞는 애가 있어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자식도 그렇구만 어떻게 다 맞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알아요 너무 순진한 발상들을 알아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그 목사님이 사임을 하면서 사임이 아니라 한국으로 가시면서 단임 목사를 청빙하는 일에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두 목사를 청빙했어요 두 목사를 청빙해가지고 근데 둘 다 일점 오세요 한어 영어를 둘 다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한 달씩 단임 목사를 돌아가면서 하겠어요 굉장히 기발하죠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대단하다 우리 목사님은 대단하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한국으로 가시고 두 분이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은 둘은 중마고예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한 동네에서 컸어 대학도 같은 대학 나왔어요 너무너무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 한 분은 괄괄해요 근데 한 분은 선비야 You know what I mean? 한 분은 이렇게 막 카리스메틱 근데 한 분은 굉장히 학자 스타일이에요 자 그런데 뭐 카리스메틱한 게 잘못이 있어요 아니면 학자 스타일이 잘못이 있어요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은 어른 설교하고 그 다음 한 달 바뀌면은 학생 설교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Guess what?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캐리스메틱 스타일 선비 스타일로 딱 갈라졌어요 Guess what?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가지고 서로 아아 카리스마 이쪽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저 매가리가 없어 아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중마고 두 친구가 의의가 갈렸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 제가 그 후임으로 갔으니까 그 다음으로 갔으니까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나이브한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여러분 스타일이 다른 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싫어할 수 있죠 아 안 맞아 난 모세가 이끌어가는 스타일 I don't like it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You cannot You cannot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비방할 수 없어요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뭐 좀 매가리가 없든지 아니면 뭐 어떤 너무 과격하게 인도하든지 그 스타일이 좀 안 맞아가지고 할 수는 있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인간들끼리 서로 용서를 주고받으면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그거는 지금 나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불뱀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다시 다윗의 회계의 기도를 본 것처럼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는 말이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아론케어라는 뜻이 아니라 결국 나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었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끼리 서로 해결한다고 하나님하고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거를 짚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라고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서 I believe in the forgiveness of sin 죄를 사여주시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고륵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하심과 그 다음에 죄의를 사여주시는 이게 교회라고 하는 컨텍스트에서 제가 해석을 해야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실은 이거를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쨌든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대항이에요 그걸 분명히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에 이걸 플립오버 해가지고 완전히 뒤집으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도 오해할 수 있는 거 하나님하고만 용서가 해결이 되면 내가 이웃에게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부작용 이거를 영화로 다룬 게 이창동 감동의 미량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유괴해가지고 잡아 죽인 유괴범 그 감옥에 있는데 전도연이 그 엄마인데 전도연이 아 전도연이 아니라 전 뭐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신앙을 가지면서 그 마음을 다스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마를 감옥에 찾아가서 용서해 준다고 용서해 주겠다고 찾아갔는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번 보세요 얼굴이 좋네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희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더니 다행이네요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 받았습니다 그라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 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뜨고 기도로 눈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이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 장면 후에 전도인이 뒤집어져요 용서를 갖다가 자기 아들을 죽인 죄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미 제 용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여기까지 찾아오느라고 그리고 드디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왔다고 했는데 자기 허락도 없이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선언을 하는 그 죄수 앞에 속이 뒤집어져 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뭐가 아까 그 안에 있는 분이 뭘 미싱 했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 받는 것은 우선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죄의 용서를 믿는다는 말은 교회 컨텍스 안에서 해석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니까 여러분이 이웃에게 지은 죄 내 형제에게 지은 죄 내 아내에게 지은 죄 우리 자녀에게 지은 죄 우리 부모님에게 지은 죄가 결국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그 분명한 선을 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컨텍스에서의 죄의 용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화해 아까 얘기한 성도의 교통을 믿는 것처럼 성도가 같이 세워지는 서로가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바로 그 용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가 말이죠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없던 일로 치자 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어떤 것은 없던 일로 치자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게 종교개혁가들이 교회의 표적 교회의 같은 교회 진짜 교회를 이야기하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의 바른 강도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성찬 바른 성찬 그 다음에 제가 뭘 얘기했죠? 항상 세 번째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가리는 세 가지의 척도 교회의 표적을 종교개혁했던 이 세 가지로 구별했어요 말씀의 바른 강도와 바른 성찬식 반쪽짜리 성찬식 말고 바른 성찬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징계, 권징, 교회의 discipline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서 보이는 성도의 교제 성도의 펠로쉽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서로 용서하면서 세워주는 이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없던 일로 치자 하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discipline, 교회 징계라고 하는 이 기능이에요 이 징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종교개혁가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 용서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church discipline,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는가 교회를 치게 하셨느라 개혁, 개정은 보살피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요 우리 성도인들을 잘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church discipline이 필요한 거예요 잘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또 에베스 4장에 보면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는가 그것은 성도를 뭐하게 하며? 원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뭐하려?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나오는 선지자 또 순회 전도자 사도들은 없지만 지금 있는 게 목사와 교사는 있잖아요 그게 저예요 제 타이틀이 pastor and teacher 브라이언 김 제 타이틀이 pastor and teacher예요 근데 줄여서 그냥 pastor, 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타이틀은 pastor and teacher 왜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두셨는가 성도를,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 교회를 build up 잘 보살피게 아까 얘기한 대로 잘 치게 하려고 저를 여기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일을 도와주기 위한 우리 동력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또 계시는 거죠 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보살핀다 성도들을 보살핀다 그래서 잘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불화가 있잖아요 사람 모인 곳이니까 항상 불상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떤 거나 줄 섰어요 줄 섰는데 누가 세치게 했어요 기분 나빠요 왜 세치게 하세요? 그랬더니 앞에 서는 사람이 딱 돌아가서 태도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잘못한 거 알는데 일단 왜 앞에 서요? 그런데 그 얘기하는 태도가 못 맞던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자기도 상해가지고 너 몇 살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세치게 해놓고 왜 나이는 물어요? 또 그랬단 말이에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에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했더니 지나가던 장로님이 그걸 보고 아휴 왜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아휴 예 아휴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면 파인 없던 일로 돼요 없던 일로 되는데 이거보다 강도가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왜 세치게 해요? 하고 탁 탔는데 어깨가 푹 빠졌어 어? 어깨가 빠졌어? 아니 왜 어깨를 빠져요? 그래가지고 치다가 저 사람 또 여기 얼굴을 쳤네 그래가지고 피가 주르륵 흐르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뭐 이거는 상해 뭐 일주 뭐 이렇게 의사 진단서 끊어와가지고 서로 야단 났어 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없던 일로 치기가 힘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보살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몸 교회를 잘 지키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위가 뭐냐면 교회 징계예요 Church discipline 이거를 해결하라는 거죠 해결하는 게 칼 들고 난도질 하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모든 교회의 징계는 서로 용서하게끔 하고 해결하게 해서 세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룬 부분을 뒷장에 보시면 도표로 그려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이게 성경적 discipline 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형제가 범죄하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징계를 해야 됩니다 이런 discipline 과정을 갑니다 일단 형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목격한 성도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자꾸 습관적으로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하얀 거짓말이면 그냥 어떤 일로 쳐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음해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성도가 성도님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이거 유행이 지나가가지고 썰렁하다 자오직은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그걸 듣고 감동을 먹어서 정말 내가 잘못했네요 하고 받아들이면 개인적인 권고를 받아들이면 그 형제를 얻는 거예요 You win that brother 얻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세운 거예요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만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 하면서 또 계속 죄를 범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로 두세 사람이 가서 꾸짖습니다 이 두세 사람이 가는 이유는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이 그래서 증인이 따라가서 또 권면을 합니다 이때 증인은 여러분의 셀 목자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셀 목자가 계속해서 잘못을 한다고 하면 장로님, 권사님 모시고 가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가서 다시 그 형제에게 권합니다 그때 이제 장로님도 오시고 막 셀 목자도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정말 내가 잘못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개하면 그때 그 형제를 얻고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또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범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그 셀 목자나 장로님이 교회 앞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실행위원회가 되겠어요 실행위원회 이 보고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행위원회에서 이거를 검증을 합니다 만약에 조사를 해야 되면 조사단이 파견이 돼가지고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확인이 되면 그때 교회 앞에 세워서 권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집사가 잘못했는 게 확실하면 비집사님 나오세요 그래서 실행위원회의 결정을 알리고 재직회할 때라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공동의회라든지 세워가지고 사과를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으면 들으면 거기까지 나온 거는 들은 거죠 그런데 안 나오죠 되게 거부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가서 사과해요? 거부를 하고 계속해서 잘못을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교회에서 그때 징계가 나와요 원래 교회에 나와서 사과하게끔 한다 이게 결정이 되면 만약에 불복정하면 그 다음에 어떤 디스플린 과정을 하겠다는 것이 결정이 나요 그런데 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제에서 제외한다 그 사람의 죄를 계속 짓고 악영향을 교회를 잘 보살피는데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교제를 금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셀 모임에 갈 수 없습니다 라든지 수요 말씀 여행에 앞으로 오실 수 없습니다 라든지 이거 대단한 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교제를 끊어요 교제 사귀지 말래요 그게 교회에서 내리는 벌이에요 교제하지 마세요 그리고 실은 이거는 성도들도 지켜야 돼요 A라는 분을 교회에서 이렇게 징계해서 이제 알리게 돼 있어요 이제는 교회 앞에 한다는 것은 퍼블릭화 되는 거예요 이거 전까지는 다 프라이빗하게 다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앞으로 오면 퍼블릭이에요 그래서 퍼블릭으로 알릴 수 있어요 위치민 주보에도 실을 수 있어요 어느 어느 성도와는 교제를 앞으로 6개월간 금합니다 이렇게 쓰면 여러분도 따라줘야 돼요 아무리 동창이고 같은 동네에 산다 할지라도 교인으로서의 교제를 금할 때 금화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내가 잘못한 걸 그렇게 깨달으면 그래서 회개하면 그때 다시 회복을 시키는 거죠 회복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범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서래요 돌아서라 이 돌아서라에는 여러 가지의 디스플린이 있어요 가장 강한 두 개의 돌아서라의 징계는 뭐냐면 성찬식 참여를 끊습니다 수찬 정지를 내려요 이제 앞으로 성찬식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엑스 커뮤니케이션에서 교적을 정리합니다 더 이상 당신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교적을 정리해버려요 이게 실은 성경에 나와있는 디스플린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하면 맨 마지막에 책임을 다한 거예요 성도는 교회는 책임을 다했어요 그 피값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과정을 하는가 이 왼쪽을 여러분 보시면 죄를 범하는 거에 있어서 첫 번째 의심하는 거는 예수를 안 믿나?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회를 성도,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하는 죄를 계속 짓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파이널 프라닥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교회를 남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김한유호 저자는 좋아하는데 김한유호가 쓴 저 요한계시록 강의는 난 싫어한다 푹푹 찢어 이게 있을 수 있어요? It doesn't make sense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내가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작품인 교회는 싫어한다 It doesn't make sense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 속에 죄 짓는 경우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디스플린 과정을 통해서 성도에게 용서를 하고 회복시킬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성도임에도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자녀는 때려서라도 데려온다고 했어요 그게 히브리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때리지 않으시면 그거는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자식이 저기서 뭐 잘못하는 거 뭘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요 내 자식이 잘못하니까 쫓아가가지고 이루면 안 된다고 회초를 들고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자식 아니면 놔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면 때려서라도 데리고 온대요 하나님의 징계를 맡기는 거죠 교회의 징계를 거부하면 하나님이 징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교회의 디스플린의 존엄성이에요 그래서 단임 목사나 몇몇 장로님의 기분 따라 하는 게 교회 징계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이유가 뭐냐 잘못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미량에서 봤던 그 영화처럼 나 하나님하고 해결했어요 나 어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했어요 근데 정작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서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나쳤습니다 제가 하지 못할 선을 넘었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서 성도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서합니다 우리 같이 저도 연약합니다 저도 성도님이 그랬을 때 마음이 많이 언짢아가지고 분노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화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들어줄 때 이게 교회가 쓰는데 이거를 거부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교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인될 때 서약한 것처럼 교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리더십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고 교인이 되었듯이 그리고 특별히 직분자들은 그거를 서약하고 안수를 받았듯이 교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디스플린 교회의 징계라고 하는 이 회초리를 교회에 맡기신 거죠 그래서 그 징계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징계를 직접 하시고 그것도 거부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일 수 있죠 아이러너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죄의 용서를 믿는다는 말은 두 가지 면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내가 짓는 모든 죄는 사사로이 짓는 죄라 할지라도 결국 누구를 향한 죄다? 하나님을 향한 죄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네들끼리 퉁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동전에 또 한 면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아까 밀양에서 본 부작용 하나님하고 나는 해결했으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데미지를 입힌 이웃에게 더 이상 용서를 밀 필요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이 뻔뻔한 공동체를 무시하는 개인주의 하나님하고만 해결하면 난 된다라고 하는 아주 희한한 이기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것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죄의 용서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디스플린을 허락하셨다 왜요? 교회의 안녕과 질서와 교회를 평안히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고 실은 범죄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를 회객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눈 감아주는 게 회복이 아니라 범죄를 회객해함으로 형제를 얻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그들을 결국 회복하기 위한 징계였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케이스로 제가 그 징계를 받고 징계를 받은 분이 앞에 나와서 정중하게 교회 앞에 사과를 하는데 온 교회가 다 울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정말 교회의 권위가 쓰고 교회의 권위 앞에서 순정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성도들에게 아뢰면서 성도들은 그것을 용서를 아멘으로 받는 그 모습은 여러분 부응에 열 번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진짜 부응에 열 번을 해도 얻을 수 없는 은혜를 그 자리에서 체험했다니까요 그때 와 이게 디스플린이구나 정말 그런 회초리를 쓸 필요가 없는 교회이기를 기도하지만 혹시 만약에 쓴다면 우리 교회도 오히려 디스플린 속에서 교회가 갱신이 되고 개혁이 되고 바로 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응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징계를 얘기하니까 아멘이 없네요 그래도 막기 싫죠? 막기는 싫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힘들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슬프습니다 그 다음에 영생을 얘기했는데요 영생은 그냥 타이틀만 읽고 넘어가겠어요 영생은 단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삶의 질이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그래서 제가 영생은요 성경은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그 영생 영어로 Eternal Life Eternal Life 이 영생은 단순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에요 It's not simply the length of time or duration of time but rather it's a quality of time quality of time 난 그래서 영생을 사모해요 영생을 사모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설교는요 5분을 들었는데 1시간 같이 느껴져요 또 어떤 설교는 1시간을 들었는데 5분처럼 느껴져요 누구 설교처럼 그런데 그렇죠 왜 그럴까요? 퀄리티죠 퀄리티 오늘 칼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를 참 전무후무한 대작 기독교 강요를 쓴 종교개혁가 아니에요? 실은 군단으로 얘기하면 제1군단은 즈빙글리 마틴 루터 실은 선구자는 제가 얘기할 때는 위클리프 존 얀후스 이런 사람들은 선구자고 마틴 루터의 동시대 사람들이 종교개혁가라면 칼빈은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에다가 1517년 10월 31일 날 95개 반방문을 써 붙일 때 요한 칼빈은 아홉 살이었어요 그때 아홉 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애송이었죠 애송이 그렇죠? 1509년에 태어났으니까 1517년이면 8살이네 죄송합니다 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아주 어린 시절 그러니까 25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 후에 제2의 군단으로 제2군단으로 등장해서 종교개혁을 이룬 자가 요한 칼빈이었어요 그래서 실은 요한 칼빈이 아니었으면 종교개혁도 없었어요 마틴 루터 쯔빙글리가 시작되고 저런 쯔빙글리가 갑자기 죽으면서 주춤하는 종교개혁에 불씨를 잘못했으면 꺼뜨릴 뻔했는데 요한 칼빈이 그 불씨를 계속해서 이어가서 소위 저와 여러분 같은 개신교 성도들이 이렇게 안착을 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목회자 설교자는 성도를 괴롭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바늘로 찌르면서 괴롭힌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읽어봤더니 설교를 지루하게 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설교를 지루하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설교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들 Listen very carefully 그런데 저도 지루하게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지금 저 지루해요 그러면 이제 그 심판을 제가 받을 거니까 또 지루하다고 또 얘기하시면 곤란한데 어쨌든 요한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나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일을 성포합니다 이 걸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랑 주님 나랑 임하시고 주님 나랑 임하시고 주님 나랑 임하시고 임하 육아 성포 이 땅 고쳐주소서 임하 depends 하나가 임하시고 죽음이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고 그게 먼저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잘못한 형제들끼리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을 두셔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교육자들을 두셔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믿는다는 것이죠 회복을 믿는다는 것이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